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게임주, 게임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자, 게임 테마 괜찮을까요? 네, 워낙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참 2021년 말일 정도였죠. 위메이드가 그 당시 24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게임 섹터들이 NFT, 코인 이쪽으로 엮이면서 급등했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주가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죠. 물론 그 와중에 전 세계적인 게임의 어떤 테마가 모바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콘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였다는 것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게임 섹터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 낙복 과대 섹터로서 상당한 밸류 메이트가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악재라는 것들을 모두 다 선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게임 섹터가 메타버스든 어떤 섹터든 간에 같이 융합이 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정말 개발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건 한국 게임 개발사들의 역량이 다시 한 번 재평가될 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많은 악재들을 해치고 이제는 더 나쁠 악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었고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대표적인 게임 종목 4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종목은 펄어비스의 1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바닥에서 거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 놓고 보시면 최고가 14만 5천 원을 찍고서 4만 5천 원까지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뿐만이 아니죠. 크래프턴, 크래프턴도 58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16만 5천까지 거의 4분의 1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종목들도 20만 4천 원까지 찍었다가 4만 1천 9백 원 찍고 현재 6만 1천 5백 원 선에서 가격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장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라는 분위기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 내에서 올해 성장할 만한 섹터가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게임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부터는 크게 물릴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임주들 대부분의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거기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게임주 중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 이사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오이지라는 종목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돌아가고 있는 넷마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마블이 얼마 전에 12월 29일이죠. 그 당시에 판호가 중국에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꿈이 한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판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판호를 발급한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판호를 발급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깨고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런 판호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안전 마진을 일단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작은 2분기에, 3분기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일단 3분기에 정도로 출시를 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넷마블 하면 또 투자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이브, NC소프트, 코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이브 주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폭가 돼 이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방준혁 의장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코웨이도 미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시장까지도 확장세를 상당히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 만큼 이 자회사 지분 가치, 자회사를 할 수 없겠죠. 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시간이 갈면 갈수록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낙폭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얼마 전에 터진 대량 거래량으로 손박힘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자리를 잡았다. 이것을 봤을 때 넷마블 역시도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을 터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이제 작년 연말쯤에 바닥은 잡았고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주가 흐름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딱 첫 거래가 살짝 다시 처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6만 2천 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재가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안 좋은 이야기들은 이미 다 반영을 했고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잘 선별을 해서 중국의 판호라든지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넷마블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인 이슈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